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네 들어가겠습니다 큐 네 대망의 슈퍼의 스타 케이 24회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대망의 2부다 2부라는 걸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 바보처럼 1부를 2시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분량 조절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24회인데 새로 배운 건 아니고 까먹었다가 다시 배우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로라님 추우세요? 켤까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로라님은 저희 방송에서 에어컨을 맞고 계십니다 2부의 장렬한 시작은 청취자분들 청취자분들의 소통의 장 소통 요새 게시판을 보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저희와 소통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청취자분들끼리 소통을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훈훈해요 뭐 거의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진의 질문과 답변이 오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지난 방송에 저희 이어폰 그 부분을 가지고는 난 엑소가 싫어졌어 엑소가 될지 모르는데 그냥 이제 엑소가 싫어 니가 그런 말은 안 돼 또 사 이거 잘라 이거는 잘라 나의 직권으로 자르겠다 그런 거는 저기 마음속에 담아줘 아니면 나한테 따로 얘기해줘 귓속말 난 엑소가 원하나봐 야 귓속말은 스카이포도 할 수 있어 스카이포도 할 수 있어 신초 안 돼 있잖아요 어? 난 스카이포도 안 했어 몰라 스카이포도 안 했는지 네 네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엑소 이어폰 그 얘기를 갖고 팬드렉스님이 지적해준 그 글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난상토론이 그렇죠 100분 토론 심야토론 글로 토론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장문의 글로 이렇게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서 뭐 저는 사실 그런 식의 논란 내지 토론 뭐 논쟁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도 네 이게 얼굴 안 본다고 혹은 얼굴 맞대면 하고 있는 사람은 서로 안 볼 거라고 앞으로 그렇게 하고 막 하는 거 아닌 이상이야 라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건 좋은 일이죠 네 이걸 또 통해서 점점 느끼는 게 아 정말 우리 방송이 각자의 분야에서 활약하시는 분들이 각자 다 이야깃거리가 있으십니다 어 그런가 하면 또 꼭 제가 기억나는 게시판 후기 최근 아주 최근 거 오늘 본 건데 그런거없다님이 저희가 보내드린 정말 최근 거네 네 닭가슴살 인증 아 드디어 봐주셨구나 네 인증해 주셨어요 거기서 기껏 제가 아임닭 업체에 전화해서 보내달라고 그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정작 감사 표시된다 성녀한테 그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주소를 물어봤거든요 아 그런 거죠 뭔가 그러네 홀채 기자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같아요 자식 열심히 키워놨더니 시상식 가서 아들이 모든 걸 다 아내에게 제가 받은 감사 인사 토스 해드릴게요 아니야 너 요새 욕구도 별로 없는 데서 니 가져 하하하하 분싸를 분싸를 지급하고 있어 적선해주는 거야 돈으로 주세요 이제 스님이라고 불러야겠어 비구니 비구니 야 이제 정말 성녀가 돼가고 있는 거지 아니 다음주에 달라져 올게요 아 하하하하 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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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요 진호님께서는요 아 진호님 정말 외국 생활하시느라 바쁘신데 아니 왜 아 근데 진짜 앞에 페이지가 있어 앞에 페이지 그거 저기자 팬더렉스님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마켓 근황 밑에 아 청취자분들 특히나 요새 저희가 이제 청취 후기를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혹시 뭐 올려왔자 읽지도 않을텐데 라고 생각하시면 섭섭해요 섭섭해요 안 돼요 저희 다 보고 있어요 아 첫 청취 후기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이거 읽었는데요 드디어 정말 반가웠어요 지우새인지 기우새인지 지우스인지 알 수 없었던 지아이유에스이라는 리그 쓰셨던 분이 드디어 닉네임 읽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주우새 주우새 이거 뭐 불헌가요 주우새인데 야하네요 하마자 나 아직 이해 못했어 그냥 막 던졌어 말씀해주셨는데 지난 사연 채택 기분이 묘했습니다 근데 저는 로라님이 더 좋다는 거지 아 나 이것도 잘못 잘못 읽었어 더 좋다는 한 다음에 거지 홀짝이라고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라님이 더 좋다는 거지 홀짝 기자님과 성녀님 이렇게 냈는데 언뜻 보면은 거지 홀짝 기자를 들어있어가지고요 아버지 방에 들어가셨다 제가 심사가 뒤틀려있나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저는 로라님이 더 좋다는 거지 홀짝 기자님과 성녀님이 싫다는 게 아닙니다 실망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실망은 일상적이니까요 괜찮습니다 아무튼 무료한 일상 속 슈웨이스태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주세입니다 이만 뿅 어쨌든 이 글은 두 가지를 얻었죠 주세라고 읽는다는 점 로라님이 더 좋다는 거 그렇구나 주세 주세님도 9월 13일 날 사랑 7시간대 뵀습니다 이분은 외국에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사연 안 올리신다더니 또 올리셨네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이분은 답답하시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소개를 하는데 이름을 못 읽으니까 다음 소개해 주시죠 비비카님 바비카님 비비카님 비비카님 이사 특집 완전 기대되신다고 9월 첫 주에 이사 가거든요 메모하면서 들어야겠어요 죄송한데 아 그리고 냉장고에 관한 방송 어떨까요? 조만간 장만했는데 뭔 종류가 이리 많았지 아 저도 냉장고 알아볼 뻔 했거든요 이번에 바꾸지 말지 굉장히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다가 제가 양보했습니다 안 바꾸는 걸로 네 그래서 아유 알뜰하셔 그 아 잠시 말씀드리면요 요새 TV를 들어놓으면서 좋은 점이 하나 생겼어요 뭔가요? 그 TV가 없을 때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딴지 마켓에서 일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런 슈퍼의 스타케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잠시 소홀했던 게 바로 홈쇼핑이죠 아 그렇지 일부러 계속 봐요 못 파나 시간대 막 한 시간 동안 다른 거 보다가 또 못 파는 거 나오구나 막 이렇게 봐요 그래서 TV랑 냉장고 파는 걸 봤는데 무이자 36개월을 많이 치더만 대기업 냉장고나 TV나 이런 거를 무이자 36개월을 치면은 한 달에 3만 7천 원대 나가 36개월이면 120이거든 요 가격대의 냉장고나 TV 같은 게 나와요 얼마나 좋아 그렇게 큰 양문형 냉장고 혹은 55인치 풀 HD TV 막 대기업 거 130에 한 달에 3만 원 얼마 안 돼 보이잖아 네 그러면서 보면서 같이 지내는 친구 근데 저건 좀 노예다 노예지 진짜 노예다 핸드폰인데 3년 뒤에 3년 약정이네 이거 그러니까요 근데 게다가 이것만 사면 괜찮은데 이렇게 뭉치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냉장고 TV 세탁기 마련하면 10만 원 넘어가 3년 내내 10 얼마씩 나가는 거라고 근데 이게 나쁘진 않아 왜냐하면 어쨌든 한 번에 많이 내는 게 좀 부담스럽다 카드 할부는 이자 나가죠 끼켜야 10개월 12개월이고 12개월 긁을 때 약간 스스로 뭔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까 12개월 해주세요 이러게 근데 그냥 쇼핑으로 36개월 무이자 대기업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긴 하지 그렇지 여튼 그런 게 나아서 생명의 반김에 말씀드렸고요 홈쇼핑에서 전자제품 하는 거 그렇게 볼 때는 많이 알아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개중 분명히 좋은 조건이 있거든요 응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또 냉장고도 우리 냉장고를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니까 이것도 살짝 구워가지고 냉장고 특집으로 좋다 좋다 냉장고를 구매해 아니 양문형 냉장고를 부탁해 뭐 이렇게 그치 아니 요새 근데 저도 홈쇼핑 보면은 제가 살 것도 아닌데도 너무 사고 싶은 거 있더라고요 저 요새 사고 싶은 게 세탁기인데 그 드럼 세탁기 아니고 일반 그냥 통도리로 요새 통도리로 다시 회개하고 있다면서 인기가 네 그런데 위에 이렇게 뚜껑에 보면은 손빨래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개벌빨래 네 그거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아이디어죠 네 그거 저 세탁기 사야 되거든요 오 그리고 다음 달에 드럼 세탁기인데 그 밑에 부분을 열면은 드럼 세탁기가 들어있어서 그거에 뭐 걸레나 이런 거 간단하게 빨래할 수 있는 특히나 또 아이용품 요새 애들 케노즙은 세탁기 두 개 쓰거든 맞아 맞아 조그만 걸로 그런 거 네 세탁기도 그만 살 거기 때문에 두 달리로 살 전자제품 특집 가전제품 특집 네 해야겠어요 네 냉장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비카님 다음 텅스텐님께서 아 이분은 지하자원 이름이잖아요 텅스텐님 이제 글 자주 올려주신 분인데 본격 게시판 방송이 슈퍼에스타K의 위협이 될 것 같은 본개방 삼아에 홀짝기장님의 주눅둔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음 직장 상사와 함께 방송하는데 그리고 로라님과 태양신과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눈이 부셔요 그리고 로라님과 성년님 두 분의 음성은 개성있고 매력적인데 본개방의 여성 MC분은 인터넷 방송만 15년 정도 오래 하신 분이세요 1회부터 여유롭게 방송하시더라고요 이분 진짜 목소리가 목소리 진짜 좋으세요 제가 그 옆에 분이 편집하시는 거 이렇게 봐드린다고 듣는데 진짜 좋으신 거예요 거의 목소리로 통을 가지고 계세요 여유롭게 방송을 너 이거 일부러 오타냈지 여우롭게 내 마음이 약간 반영이 됐나 마지막으로 그분들은 서버빌의 핑계로 딴집받기 송보를 아주 능그러게 넘 듯이 잘합니다 사랑하는 슈에스케가 더 외면받는 거 더 외면 지금 외면 이미 받고 있었다는 건가요 회사에서 점심때 몰래 글을 남겨요 파이팅 저희는 텅스테님 같은 분들 때문에 외만 받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이렇게 물가에 내놓은 자식을 보는 심정을 갖게 만드는 절대 갑이 될 수 없는 방송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불쌍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대 민경춘님이 처음 글을 남기시는 것 같아요 민경춘님 예전에도 있었는데 하대 민경춘님은 누구실까 똑같은 분인 것 같아요 팝팡에 남기셨던 분인가 아니에요 앉아계십니다 이분이 취미 글을 받았었잖아요 취미를 남겨주신 건데 점점 30턱을 넘고 40턱을 넘으면서 결혼이나 직업에 대한 스스로의 얽매임에 자괴감이 들 때 취미로 자전거 등산 십자수 코딱지 모으기 등등 근데 코딱지 모으기는 뭔지 진짜 코딱지를 설마 모으시는 건 이거 그냥 농담하신 게 아닐까 아무튼 행위에 자신을 위로를 하려들 합니다 제 경우에만 해당될 수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취미는 곧 돈이요 구매욕의 확장이로다 그래서 구매 행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5만원 미만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신나서 보름 이상 인터넷을 뒤지며 성능과 모양을 비교한 후에 최저가를 확인하고 살까 하다가 배송비 5만원 미만은 보통 배송비가 붙어서 포기하시고 결국 제일 비싼 측에 속하는 마트에서 제일 좋지도 않은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이걸 세디스적 구매 행태라고 하셨어요 지갑을 학대하시는 허무해하고 후회 1초에다가 스스로에게 가장 필요할 때 사는 게 최고잖아 라고 나 이거 약간 이해되는 게 저도요 나도 이거 기다리는 거 싫어가지고 마음급할 때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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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휴대용 배터리 있잖아요 휴대폰 요새 그런 거 배송비 붙어서 아까워 이러다가 그냥 교보문 거 이런 데 가서 돈 비싸게 주고 사게 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HDMI 미니 커넥터 인천 집에 있는데 그걸 내가 당장이라도 연결 한번 해보겠다고 새로 산 TV에 존내발품 벌었어 동네에서 그거 판도 없지 잘 동네 근처 하이마트 가가지고 사가지 아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커넥터도 싸게 살 수 있거든 그치 훨씬 싸지 살짝 욕 뒤지게 먹었어요 그래서 세뇌 후에 카드값 청구되고 난 후에 왜 이런 거에 이렇게 돈을 썼을까 후회를 하신다고 근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후회를 해도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 구매하는 과정에서 외로움은 사라져서 좋아요 물건과 하나 되는 이기분 무언가 퀘스트를 수행하는 것 같다 재밌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사지는 마세요 물건 구매로의 외로움 극복은 단지 망각하는 과정이지 극복하는 과정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훌륭하십니다 아 참 외로움은 사람으로 극복하세요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뭐 사주지는 마세요 청구서가 당신을 바라보면 시식 쪼개고 있을 거예요 헤헤 결론은 놀아줘 였어요 네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성녀에게 놀아드리겠습니다 놀아드리겠습니다 아 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외로움은 사라져서 하지만 망각의 과정이지 극복은 아니다 왜냐하면 외로워서 하는 중독적 행태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맞아요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흡연 음주 뭐 혹은 도박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중독이라고 표현되는 것들 대부분은 그 기저원에 그렇죠 외로움 혹은 그 자존감 상실에서 오는 결론적으로 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하나죠 이런 거는 근원적 치료 치료라기보다는 근원적 이분 하대민 경춘님 표현에 의하면 극복이냐 망각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망각의 방법들이 쉽습니다 그렇죠 쉽죠 하지만 근데 극복이라고 말하는 건 어쨌든 영원한 극복은 없거든요 외로움은 같이 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이렇게 달고 하네 아 나 왜 이래 무욕 박새롬이 선생님 그래서 결론은 놀아달라고 놀아요 네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주세요 자 그 다음 진호님이죠 진호님 네 독일에 계신 진호님께서 아 난 이 첫줄부터 화가 나 작년 9월에 가족과 나폴리로 여름휴가를 갔다 이게 왜 부러워서 화가 난다는 거죠 나폴리 제가 이거 정말 가까이 있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 통영을 동양의 나폴리라 그러잖아요 아 저는 동양의 나폴리만 가봤지 진짜 나폴리만 가봤거든요 아 통영도 너무 좋았어요 난 통영도 못 가봤네요 나는 통영도 못 가봤다 진짜 아 저는 통영 제 셀프 스스로 통영 지키미 아 왜왜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처럼 특히나 이렇게 너무 복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통영 굉장히 아름답고 좀 조용할 때 가면 한적하고 꿀빵 먹었어요? 아 그럼 먹었죠 맛있어요? 어 주전부리 사왔어요? 사왔어요? 수원 못 사와 아 네 아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 찐득찐득하대 어 진짜 나폴리 얘기 빨리 하죠 좋다 거기도 그 중 하나가 화덕의 온도입니다 나무만을 사용해야 하고 480도를 무려 유지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화덕의 열기가 후끈 다른 한쪽에서는 찬바람이 슬슬 이게 레알이죠 이게 레알이죠 이게 레알 이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따뜻하면서 추운 거 노천탕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제가 겨울에 제일 좋아하는 게 추운 겨울에 이불 뒤집어서 선풍기 트는 거예요 겨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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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에어컨 틀고 이불 덮고 있는 거 그게 짱인데 그럼 비슷한 거야 겨울에 춥잖아 아 겨울에는 그거지 그 뭐야 뜨끈뜨끈한 바닥에 이불 덮고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거야 난 선풍기 트 틀어 얼굴이 시원해 몸같은 센스트적인 뭔가가 있는데 이게 뭔가 이 극단의 양쪽을 뭔가 같이 동시에 하면 좋긴 해 맞아 뭔가 있어요 맞아 맞아 좋아요 맞아 맞아 표현은 굉장히 좋았지만 어쨌든 나폴리 여러분들과 자랑이셨고요 네 다음 후기 소개해 주시죠 MD 엔젤스님이 성녀님이 궁금해 아니 우리 그냥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거 꼭 내가 읽어 모르지 아까 그 그거는 모르지 뭐야 정녀 정자 수정 안 되는 것도 내가 읽고 우리 성녀가 궁금해했던 불알은 네 이 불알은 저기죠 백열딩을 불알이라고 한다고 북한으로 근데 이제 성녀가 궁금해했던 불알은 고환이죠 고환 리얼 레알 그래서 이 음량을 북한어로 표현한 불주머니라고 강력히 생각을 하신대요 이분 근데 뭔가 관련돼 있으신가 봐 그런 거? 그분이 이분이 진짜 오신 분인가? 음 그래서 소거로 불알 망태라고 한다고 그래서 정보는 여기까지였고요 이 방송을 출근길에 안 들으신다고 그래서 지하철로 출근하느라 자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못 들어서 항상 노동가로 듣습니다 일하시면서 듣는다는 얘기죠 네 방송을 듣다 보면 성녀와 로라라는 두 소를 끌고 다니는 어린 하마자씨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허리가 휘워해요 같이 놀다가 또 다른 길로 가면 다시 데리고 온다고 막상 틀린 길로 가더라도 그 힘에 못 이겨 가는 그 모습 하지만 어떻게든 집에는 가죠 참 듣기 좋아요 방송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이사 잘 하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방송 준비하시는 거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야 이게 진짜 이사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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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신다 그림이 막 그려지고 근데 이 마지막에도 건강하시고 이사 잘하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이런 게 그러니까 맞추냐 마치 이게 우리가 정보를 드리는 방송이 아니라 걱정을 드리죠 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담내로요 MDNJ스 캐슨님께서도요 고민 하나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걱정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뭐 하시는 하시는 일이 뭔지도 좀 궁금해요 이분 그거 그 동대문 쪽에서 의류 아 그분이 가까운데 계시구나 아니 근데 놀러오시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북한 말은 그건 좀 궁금하네요 네 이분께서 이쪽 어깨 다룰 거면은 자기가 나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의류 업계 또 한번 소환을 이렇게 능력자들이 많으십니다 네 연필깎이님 이번 주에 홀짱님 장점 하나 꼭 쓰려고 했는데 다음 주로 남겨주십시오 그렇죠 저도 아직 33년째 못 찾고 있어요 아 얼마나 많은데 연필깎이님이 3주 만에 찾으신다면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빨리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았잖아요 종아리가 굉장히 섹시하다 아 맞아요 얘가 털이 없어가지고 되게 매끈한 느낌이 있어요 발목도 가능합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없어서 그러는 건 뭐가 미안해요 아니 그 이 이 몸집을 그 얇은 그 발목이 장점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네 그러다가 갑자기 질문을 던지셨네요 좀 있으면 겨울인데 오리털이 따뜻한가요 거의털이 따뜻한가요 털이 많은 쪽이 따뜻할 것 같아요 가장 따뜻한 건 마이크로파이버 그게 가장 아 근데 요거 한번 달아볼 만합니다 요거 한번 체크해주세요 우리가 등골 브레이커 특집을 한번 해야겠다고 겨울이 오기 전에 패딩의 모든 것 코트도 그렇고 어느 틈에인가 등골 브레이커의 어떤 저기가 됐잖아요 상징이죠 상징이 돼버린 또 변하고 있어요 브랜드가 인기 브랜드가 요거 한번 다뤄보고 요거 다루면서 오리털 거이털 달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겠네요 네 요런 거 다 잊지 말고 저희가 꼭 다루고 요거 장단점이 있는데 오리털 거이털이 꼭 따뜻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이 동물로 동물 소재로 된 것들은 뭐가 있냐면 얘네가 그 항온을 위에서 이 털들이 존재했던 거기 때문에 여름에 덮어도 쾌적합니다 아 그런 게 있죠 그 공기를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외부 공기랑 차단되는 거라서 요거를 잘 쓰시면 여름에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제가 아 거이털 베개 이런 거 하면 좋다니까 그냥 마태판을 약간 좀 저가에 거이털 베개를 샀어요 근데 이렇게 막 누워서 보면 되게 깃털이 한 거짓 옆에서 나오고 막 이렇게 아파 백이어서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걸 사야겠어요 일반적으로 오리털보다 거이털이 특유의 냄새가 보온성 경량성 그리고 착용감이 좋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산 캐나다산 등의 오리털은 일반적인 거이의 다운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소개시죠 딴지 칼바람이 방송 잘 들으셨다고 저는 세 분의 만담을 듣는 게 가장 재밌고 좋아요 홀짱님은 조금만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처음에 버릇 잘못 들여놓으면 웬만해선 안 고쳐지던데 그럴 때 성녀님의 채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녀가 진짜 채찍을 들면 많은 남성팬들이 좋아하죠 우리 9월 13일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좀 작게 얘기하는 텀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땅지 칼바람이 땅지 칼바람이 어떠신지 원인을 찾았죠 저희가 모니터링을 이어폰으로 하고 있는데 이 소리를 너무 크게 해놓으면 저희는 저희 소리가 되게 잘 들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면 요즘 낮췄어요 소리를 딱 제가 한번 한번 이렇게 예시를 드릴게요 어느 정도 크기로 말해도 잘 들리냐면 그래서 그랬던거지 이 정도면 해도 귀에 꽂혀요 저희한테는 잘 들려요 정말 바보았죠 비녀님께서 저희랑 소통하면서 방송을 하시려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보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죠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좀 더 마이크와 친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깜빡지처럼 정말 난 너네들하고만 얘기하면 내가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왜 아니야 부분가 전체님 이 방송은 설거지할 때 들으면 정말 최고입니다 설거지가 잘 됩니다 설거지 잘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어떤 거품같은 방송인데 딴 게에서 눈팅하다 이 방송 게시판에 들어오면 시골에 온 평온함을 느끼곤 했는데 글수가 쭉쭉 늘어나네요 암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득 게시판 트래픽과 방송 주제에 따른 여파가 궁금해 분석 프로그램을 소소하게 짜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능력자들이 많아 진짜 분과 전체님 정말 능력자 엄청 닉님도 굉장히 신모하는데 그러니까요 홀로성 화이팅 이거 테티서도 아니고 홀로성 좋다 홀로성 우리 홀로 사야 되잖아요 아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직접 제가 이 꿈을 이 두 소한테 얘기했거든요 내 꿈은 이 방송을 통해서 각자가 많이 늘어서 프로가 되어서 다 각자 라디오 방송에도 로라가 진출하고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박새롬이도 어디 진출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방금 이 두 소라고 하는데 난 소를 해주면 안 돼 말로 로라는 무슨 소가 되고 싶었던 걸까요 맞추시면 다음에는 특집 음원을 소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브락사스님이 메인이 없어도 훌륭했다고 청취자 여러분들 내공적택에 방송 한 해 한 해가 풍성해지는 느낌이에요 물론 콘텐츠를 이끌어내시는 세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지만요 밀려있는 아이템 하나하나 기대됩니다 후딱 한 주가 갔으면 하는 느낌이 될 정도 하셨어요 밀려있는 아이템 하나하나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까요 다음 주에는 일단 취미 특집이 기다리고 있고요 9월쯤에 아마 그 말씀드렸던 보험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우리 게스트 게스트 모셔서 모셔서 할 것 같고요 오늘도 아이디 많이 나왔잖아요 냉장고 및 전차제품 가전 가전 한번 가요 그리고 등골브레이커 특집 등등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로원님 성년님 누진세 관련 잘못 사용된 용어가 있어요 전력 사용량의 단위는 와트가 아닌 와트씨 시간당 와트 퍼 아워죠 와트는 단위 시간당 소모되는 전력을 나타내는 단위고 실제 전력 실제 전력 상에 해당하는 단위로는 와트씨로서 와트의 시간을 곱해 아 퍼 아워가 아니라 그러면 곱하기 아워네요 와트의 시간을 곱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 개편으로 코너가 추가되면서 진행자분들이 준비해야 하는 분량이 늘어남에 따라 뭔가 놓치고 계신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코너가 많아지며 주의가 분산되어 힘이 딸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주의가 분산된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정말 힘이 없어서 딸렸을 수도 있어요 저희 이제 다시 많이 이제 에너지가 충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슈퍼스타K가 신뢰할 수 있는 방송으로 곁에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킨아펙트체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했죠 소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으르릉 지난주에 서울 여행 갔을 때 벙커 카페 팀장님이 멀리서 왔다고 계란을 주셨대요 이거 진짜 아 유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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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셨구나 이거 진짜 대박이라고 계란 특유의 비린맛이 적어서 먹는데 부담스럽지 않고 노른자가 약간 폭신한 느낌까지 드는데 이거 물건이다 싶었다고 감사합니다 저희 입점 대기 중에 유정란을 이렇게 미리 드시는데 이게 벌써 왔나 봐요 제가 그 두 판 받은 거를 카페에다가 드렸거든요 그 혹시나 계란을 이용한 메뉴 같은 거 개발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쪄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드렸었고요 그 왜냐하면 우리 또 회사의 조리 두고가 이제 보통 카페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카페에 다 있으니까 아 오랜만에 아동278님이 오랜만에 저기 진짜 오랜만에 놀러왔다고 그때 글 남겨주셨어요 브로그를 앞두고 팟캐스티를 해보겠다고 덤볐더니 정작 즐겨뒀던 방송들 들을 시간이 모자라네요 요즘은 일 끝나면 방송 준비하고 모니터링하고 운동하면서 미드 보고 애보다가 취침에 반복이네요 뒤늦게 멀티플래스 방송 들으며 글 올리고 있습니다 점점 여유를 찾으면 예전처럼 활발히 활동하겠습니다 슈위스키 화이팅 아동278님은 이제 애청자에서 미드와 관련된 주제로 직접 팟캐스트를 해보시려고 하고 있다고요 타이틀은 영진공 헌정 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미드 팟캐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업계로 치면 저희 후배인가요? 들어와 들어와 보통 연배가 위에 있는 후배를 볼 때 특히나 좀 차갑게 부르고 싶을 때 아 저 아도니스씨 그랬구나 좀 해보셨구나 아니야 난 그러지 않은 거 알잖아 얘는 여기서만 그러는 거 알잖아 나가면 다시 작아져 포리포리님이 편의점에 판매하는 투플러스원에서 아 이거 나도 궁금해요 아 이거 나도 궁금해요 덩굳기도 속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다뤄주세요 아 이거 좋구나 저도요 편의점 특집에서 편의점 특집도 해야 돼 맞아 네 이거 진짜 하고 싶다 라인브레이커님 아 라인브레이커 축구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아 명예페이 짤방을 보니 국방의 의무 시기가 인생 최대의 호갱이었지 않나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최저시급 한참 미달인 금액 주는 곳에서 어떻게 명예라는 단어를 쓰는지 말이 많아요 제가 그 이게 사실은 봉사거든요 국방의 의무를 하면서 국가의 어떤 자신의 젊음과 국가 유지하는데 당연히 주권을 지키는데 군사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의무복무제를 그렇죠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딴지에서 기사도 한번 썼었지만 다른 건 다 월급도 뭐 상식선에서는 좀 줬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한 달에 200달러 하는 건 아니냐 15만 원을 넘어 했지 않냐 15만 원 그리고 그것도 돈도 돈인데 연봉 150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이스키들이 위에서 장난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보고 나오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들이 잘못해놓고 위 애들이 잘못해서 충분히 지금 상황으로서도 잘해줄 수 있는 걸 잘 안해주고 이런 걸 그냥 뭘로 덮냐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 명예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아주 치가 떨려요 가장 심한 예로 그거잖아요 장성급 장성급 연봉과 일반 병사의 월급 차이가 이건 거의 이건 임회장과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직업군인이고 거의 최고위급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본인 그러면서 한 달에 15만 원 너무 심하잖아 그래놓고 이게 신성한 여러분들이 국가에 이런 게 너무 핑계지 핑계 하여튼 요새 계속 방산빌이 터지는 거 보면 도대체 누가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지 조는 그냥 우습게 쓰시더만 지금 그렇습니다 라임브레이커님 알겠습니다 그냥수희님이 지난 방송이 목요일에 업데이트되면서 벌써 일주일이 지났군요 며칠 더 기다리면 올라오겠지만 왜 이리 허전한지 안 그래도 몇 달째 방바닥 긁으면서 놀고 있는데 슈이스크 방송도 없으니 시간이 너무 안 가요 TV 알아보면서 힐링한다는 홀짝님 기자 홀짝님 기자? 홀짝 기자님 말 참 공감갑니다 집도 없는데 가구는 왜 구경하고 있는지 송장 잔고가 비 와서 살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참 힐링은 되네요 하셨어요 참고로 그냥수희님께서 독투에도 또 멀티플레이스 관련 글을 올려주신 게 있어가지고 방송 후에 납박 기사로 올라갔어요 진짜? 그냥수희님께서 아주 게시판 글부터 시작해서 독투에까지 아주 정리된 글을 잘 올려주셔서 잘하셨다 이계를 빌어서 딴지일보 편집부 기자로서 필진으로서 감사의 세 번 올리셔서 필진되시면 좋겠네요 저는 투더리스머프님 BEP가 뭡니까? 아 이게 지난 해차 손입고 제목을 제가 BEP라고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BEP라고 써주신 것 같은데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BEP라고 쓴 건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가 봐요 에드워드 KK님 허걱 20회 듣다가 닉네임 나와서 깜놀 다시 정규작 시작 고고고 20회? 20회? 20회 뭐였지? 저희가 뭐 후기 읽어드리고 아 그리고 아 발절은님은 오늘부터 듣고 있는데 어쩐 말들을 이렇게 잘하시는지 홀짝기자 신들린 드립 이거 듣고 되게 관계부령했어요 아 이 정말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받은 칭찬이 생각나는 기분이에요 네 받아받을 때 어 전화연결하나요? 네 네 한번 사연하고서 바다달팽이님이 제가 현재 구독 중인 팟캐스트가 종방된 거랑 휴방 중인 거 제외하면 25개 에이 이거 어떻게 다 들으세요?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3개 꼽으라면 요파씨 파토님 방송 그리고 슈퍼에스타K 소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지만 그냥 즐겁고 인간적인 방송이라고 해야 하나? 맞습니다 사회생활 시작하고 정말로 즐겁게 혹은 진심으로 웃은 적도 없고 대화할 상대도 없고 업무적인 대화를 제외하면 10년을 무건숭 중이네요 아이고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할 상대도 없어서 초창기에 깔아두었던 메신저를 싹 다 지운 상태고요 저도 로라님처럼 심리치료 같은 거 받고 싶은데 평일에는 회사 때문에 가기도 힘들고 그래요 이런 저에게 슈퍼에스타K는 몇 안 되는 활력소 중에 하나예요 방송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홀짱님 로라님 새로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타킹보단 롱삭스를 좋아하신다고 롱삭스는 보통 무릎 밑에까지만 올라오는 걸 롱삭스라고 하네요 아니면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걸 롱삭스라고 하네요 아마 이게 뭐라 그래 근데 보통 양말이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건 없잖아 롱삭 이게 싹스가 싹스 중에 긴 거라고 하면 그냥 이거 반까지 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뭐 나누면 되게 많이 나눠져요 그냥 무릎 밑에 오는 건 판타롱이고 무릎 넘어오면 5번이 니삭스라고 하고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건 그것도 뭐 다른 하이니 그건 뭐 뱀 뭐 어쩌고 이런 게 있고 우리 바다다달패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글을 되게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요새 결혼정보업체 관련해서도 이거는 직접 물어보기로 합시다 스피커폰으로 하면 괜찮을라나 잘 들어와 잘 들어와 여보세요 네 전화상태가 안 좋아서요 아 네 지금 괜찮습니다 네 제 핸드폰으로 했거든요 저희 스튜디오 안에 지금 잘 들립니다 스튜디오 안에 전화기가 안되네요 유선전화 어떻게든지 미쳐가지고 유선전화기는 끊기고 핸드폰은 안 끊겨요 확실히 목소리가 되게 총각 같으세요 안 들리겠다 근데 아 이렇게 하면 그렇죠 저희 목소리를 못 들으시는 거죠 지금 저기 다른 분들 다른 진행자분들 목소리 안 들리시죠 네 지금 노란 목소리 잘 안 들리고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잠시만요 저희 목소리 들리시나요 달팽이님 여보세요 네 아 예 여성진행자분들은 톤을 좀만 끊겨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들리시긴 들리시는 거예요 네 좀 작게 하면 들리세요 아 그러면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러면은 들어가요 방송이 안 들어가나 네 아니 그냥 전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근데 저랑 중심적으로 통화하시는 것보다는 네 저기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저 로라하고 성녀 중에 한 분만 말씀해 주시면 그분과 이제 1차적인 통화를 하고 저희 얘기를 전달하는 걸로 로라님 한번 해주세요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분하고 통화하시겠어요 번호할인 바다달팽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아 지금 직장에 계시나요 네 지금 회사에서 점심시간입니다 아 저 저쪽 뭐야 부산 쪽 그쪽에 계시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김천에 있습니다 김천이 경북 경북인가요 구미 네 경북인가요 예 그렇구나 네 제가 이렇게 모릅니다 뭐 죄송하지만 지금 혹시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이게 뭐 기업의 디스플레이 그 제품 아니 제품 아니고 그 부품을 조달하는 것 제이라고 아 거기 저기 구미에 굉장히 큰 그게 있죠 네네네 거기에 이제 조달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음 음 음 그 요새 글 많이 올려주셔서 네 특히나 이게 결혼정보 업체에 관련돼 진지한 고민을 잘 들었는데 네 아 이거 혹시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오늘 37입니다 아 아 뭐 지금 한창 때십니다 한창 때신데 그러게 아 그 제가 결혼정보 업체에 그때 체험했었잖아요 네네 6회에서요 아 그쵸 제가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어요 전화 한 번 했다가 그 연락처를 돌리더라고요 내부에서 그래가지고 처음에 전화 주셨던 분하고 통화했던 연결됐던 그 매니저 분하고 아 이제 저 뭐 이렇게 뭐 어떤 핑계를 대하자잖아 아 저 여자친구 생겼다고 전화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한 두 달 정도 잠잠하다가 엊그저께 또 전화가 오는데 이번에 사랑이 바뀌었어 아 요새 아 저 그때 남자친구 생겨서 전화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랬더니 아 계속 잘 만나고 있냐고 막 이러시는 거야 그래 나 연애한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나한테 네 그랬었어요 바나대팽님은 네 저도 그걸 하려다가 네 왠지 좀 개인정보를 돌릴 것 같다 갔어요 어 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그거를 쭉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한방에 상담을 찾아가서 받고 바로 그냥 가입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결혼정보 업체를 통하면 그 댓글 달린 거 보셨겠지만 실제로 다른 분 댓글에는 주변에 아는 형님이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가지고 좋은 만남 해서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다는 그 댓글 보셨었죠 네 봤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면 슈퍼이스터케이를 3개 중에 하나로 네 그 여러가지 팟캐스트 중에서 하나라고 꼽아주셨잖아요 즐겨듣는 것 중에서 슈퍼이스터케이 자랑 좀 해주시네요 라고 전달해주세요 아 그래서 슈퍼이스터케이가 왜 좋은지 일단 제가 세계 항상 기다리면서 이렇게 청취하는 게 네 다른 방송 파토님이 하는 방송은 제가 관심 분야고 아 과학 쪽이요 과학 쪽이라 네 천문학 쪽에 좀 네 늦게 관심을 가져서 그렇고 유엠시민이 하는 방송은 즐겁고 그렇고 슈퍼스터케이나 제가 쇼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까 해서 들었는데 조금 뭐랄까나 정보도 정보지만 방송이 너무 인간적이다고 즐겁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TV 프로는 어떤 거 즐겨보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성녀가 혹시 TV 프로는 어떤 거 즐겨보시냐고 여쭤보네요 TV 프로 드라마 같은 건 잘 안 먹어요 쇼프로 일단은 제가 채널 그러니까 채널을 즐겨보는 게 내신화지어 보리핑 채널 아 어머 어머 바다 대표님 대충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바다 대표님의 연애와 결혼을 위해서는요 결혼정보업체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우주와 과학에 대한 관심을 조금 좀 멀리하시고 이성에 대한 관심들을 좀 높여보시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하는 과학 쪽에는 완전 더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취미삼아 네 그 취미를 바꿔보시는 거죠 근데 좀 이성한테는 그게 좀 어필이 저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말이죠 취미생활이나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야 중에 한 저기 카테고리를 이성과의 접점이 생길 수 있을 만한 취미나 혹은 활동 요쪽으로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안 되겠어 다음 주에 취미 특집 바다다이팬님께 헌정하는 의미로 제가 좀 바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다다다이팬님 어차피 그 우주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사랑의 7시간 할 때 놀러 오세요 아 안 그래도 지금 꼭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때 뵙고 네 저는 악수만 할 테니까요 네 제가 포옹하면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회사에서 특근을 하더라도 찍히고 가려고 아 감사합니다 고굴로 오십시오 네 네 바다다이팬님 저희가 준비한 선부를 드려야 되는데요 네 지금 혼자 뭐 자취하시나요 아 네 혼자 자취합니다 네 네 저기 뭐 혹시 치과에서 뭐 임플란트나 혹시 치과 치료를 받는다거나 치아 상태는 좀 어떠세요 치아 상태는 뭐 그냥 건강하세요 건강한지 잘 모르겠네요 아 이 자자를 깔고 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파임프라 치약을 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공식 멘트로 안녕하시죠 네 그 잘 사요로 아 여러분 잘 사요 아 귀여우시다 귀여우시다 네 감사했습니다 바라나팬님 9월 13일 날 꼭 뵙겠습니다 그날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주를 사랑하시는 바라나팬님 아니 근데 제가 들어 아우 다시 전화했네 딱 만났는데 뭐 관심 분야라든지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근데 아 저 촌문학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순간 진짜 여자들의 정신이 뭐 어 어 TV 얘기하는 저 멀리 간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렇게 하시면 아 아 제가 들어본 자유사유 중에 가장 어 순수하고 오 정말 네 그리고 가장 청정한 그렇죠 자유사유였지 않나 싶습니다 아 정말 진심으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 묻어나 있는 그런 자유사유였고요 네 아 저희가 저기 개편 후에 말씀드렸던 코너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 그렇죠 네 무엇이든 물어보신 분이 드디어 드디어 물어본 사람이 생겼어 네 판다님께서 부모님이 귀농하셔서 본의 아니게 서른 넘어 독고 청년이 된 처자입니다 아 이거 좋은 거예요 아 아 좋죠 전자레인지와 미니오븐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찾다보니 오븐 전자레인지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전자레인지 미니오븐 따로 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오븐 전자레인지를 사는 게 좋을까요 산다면 모델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방송 듣고 무엇이든 뭐라고 해서 바로 열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뭘 하겠습니까 바로 찾는 거죠 저희는 첨단 방송이니까 네 현재 지금 제 앞에는요 딴지 일보 방송에서 광고한 바 있는 엔비디아의 쉰즈 태블릿 파파이스의 광고가 나갔었죠 이건 좀 마켓에서 파는 거였어 아 마켓에서는 안 팔고요 이거는 저희가 광고를 했었어요 저희가 일단은 자세히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일단 그냥 미리 한번 제가 요 태블릿을 이용해서 한번 검색해봤는데 아 대기업 오븐 전자레인지 싼 거는 28만 원대도 있고요 45만 원대도 있고요 아 그 동양 매직 이런 데서 나오는 아 근데 아예 대기업도 있어요 LG나 광파 광파 오븐 뭐 이런 거 있어요 50만 원대도 있고요 요거는 저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기기의 경우에 장단점은 항상 있죠 그렇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저도 지금 네 그거는 이제 로라가 설명해 주실 거고요 아 아 허전수님 같은 거 그러면 지금 허피 때문인 거 홀짜기를 화장실 보내놓고 지금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지금 뭔가 두 가지 기능을 가진 거를 하나로 합쳐놓은 기기들은 어느 쪽도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주 고가면은 또 몰라 그렇죠 아주 고가면은 모르겠는데 전자렌지와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이건 상품마다 어마어마하게 다를 텐데 너무 막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전자렌지에 오븐 기능을 살짝 넣은 건지 오븐에 전자렌지 기능을 살짝 넣은 건지 이거를 일단 보셔야 되고 본인이 어떤 거를 주로 사용하실지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좋겠죠 근데 가격대가 아마 아까 뭐 28만원 45만원 아마 그 정도 할 거고 진짜 오븐 같은 기능을 좀 원하신다 만약에 뭐 진짜 베이커리를 하시겠다 뭐 이렇게 하시려면 아마 45만원대 진짜 좀 고가로 나와있는 상품을 구입을 하셔야 될 거고 공간이나 집에 여유가 있으시면 사실 따로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둘 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때 가격대면 오븐도 괜찮은 게 있어요 베이커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뭐 홀짝이 최근에 전자렌지 샀을 때도 뭐 한 7만원이면 샀다고 그러면 그 두 개 다 합해도 20만원 조금 넘는 거잖아요 25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따로 사시는 게 좋고 아니면 조금 고가를 찾아보셔야 되고 정말 오븐 기능을 약간 이용하실 거면 전자렌지에 오븐 기능이 살짝 추가된 그런 거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특히나 이런 거는 웃겨 진짜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 경우엔 말이죠 배처럼 스물스물 미끄러지듯이요 전자렌지나 오븐을 자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내가 오븐으로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아 그리고 내가 알았어 이거 짜리가 그대로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갔다 온 척 하려고 전자렌지 산 얘기 있잖아요 지금 배송이 왔어요 아니 그건 들었지 배송 왔다고 7만원대는 아니었고 샀는데 전자렌지들도 더 많이 알아봤는데 사실 그 정도 전자렌지는 동일 모델의 경우에 웬만한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 가격들이 정말 대동소이에요 아 그래 이렇게 해야 천원 이천원 차이나 왜냐하면 이제 너무 최저가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9만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G모 마켓에서 9만원 하는 게 뭐 1모 마켓에서 7만원 하고 이러진 않아 내가 찾아본 바에만 그래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 배송비가 어떤 거는 배송비 포함 예를 들어서 9만원이야 전자렌지가 근데 어떤 데는 가보니까 전자렌지 값이 뭐 7만원으로 돼 있는 곳 뭐지 했더니 배송비 미포함이지 근데 배송비가 한 2만원 돼 더해보면 또 똑같아 똔또 그래서 뭐 1, 2천원 차이밖에 안 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때는 결국은 본인이 좀 자주 사용하는 그렇죠 혜택을 좀 몰빨할 만한 사용하던 곳을 사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는 말씀 전자렌지가 정말 그 아예 다이얼만 있는 거 있죠 진짜 편의점에 있는 간단한 거는 진짜 6만원 초반대 뭐 이렇게 있고 터치 기능 있고 막 이런 거는 뭐 한 13만원 막 이러는데 전자렌지는 뭐 사실 근데 요새 전자렌지가 그렇게 복잡한 요리는 잘 또 이렇게 그치 젊은 사람 사는 집에서는 많이 안 하잖아요 네 자세한 거는 우리 유미를 소환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미는요 저희가 입력한 그대로만 말하는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유미가 지금 작동 안 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에로미입니다 5분 겸 렌즈를 살 때 유의할 점은 세척과 렌즈 기능입니다. 복합기는 두 부분에서 취약하다네요. 전자용품 파는 사이트에서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열선이 안에 있는지와 전자렌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열선이 밖에 있으면 세척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렌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베이킹을 하지 않으면 자취생이 오븐 기능을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자렌즈만 단독으로 사기를 추천합니다. 그래도 나는 둘 다 이용하겠다 하고 싶으실까봐 베스트셀러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H몰과 신세계몰에서 1위 LG전자 디오스 강파 오븐 약 50만원이고요. 하이마트에서는 동양매직 스팀 전자 오븐 약 40만원입니다. 이상 박새롬이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유미의 친절한 소개 조금 딱딱하긴 하죠. 네 유미가 도도한 친구예요. 도도한 친구인데 하지만 거짓이 없다기보다는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요. 저희가 입력한 대로만 그리고 대답하지 않아요 유미는 그리고 유미는 부르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불러야만 들어와 들어와 유미의 설명을 끝으로 성지 후기 및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앞으로도 무엇이든 물어봐주시면 유미와 저희가 어떤 뭐랄까요 기기와 인간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안드로이드와 헐 뭐 이런거죠. 휴먼과 머신의 합성 휴머신 아니 뭐 그런 용어 있지 않냐 뭐 휴머로이드 뭐 이런거 있잖아요 휴머로이드 휴머로이드 무슨 반인반마 이런거잖아 그렇죠 우리한테는 약간 반인반안 뭐 이런게 더 어울리는거 같은데 유미마사오 네 오오오 알겠습니다. 네 판나님 만족하셨나요? 네 죄송해요 더 자세한거는 우리 청취자가 또 알려줄거에요 네 떠넘기기 5분 전자레인지 잘 사용하고 계신 분께서는요 한번 글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채택되신 분께는 또 소중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드디어 일주일 기다리고 또 한 시간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한 시간 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창조경제위원회 이사특집이 마치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이사특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광고를 또 그렇죠 들어야 하겠죠 광고까지 네 여러분 전자레인지나 전자예품 중요한게 뭡니까 네 매뉴얼을 봐야 되는거에요 아 사용설명사로 잘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매뉴얼만큼은 읽은 척하면 안됩니다 아 정말 읽어야 됩니다 아 기가왔습니다 딴짤보 너부리 편집장님의 명적 나 간편했어 읽은 척 매뉴얼 광고 듣고 창조경제위원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 약간 다시 돌아왔는데 어 너와 나의 연결고리 막 돌아오는데 요즘 나는 책 추천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책은 추천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딴지일보 읽은 척 매뉴얼의 애독자였으니까 유시민 고전은 직접 발려들어 읽는게 가장 좋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너부리의 읽은 척 매뉴얼을 읽어라 읽은 척 매뉴얼은 고전들의 뒤틀린 소개이자 색다른 비평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고전과 맞먹는 유사 고전이다 고종석 그는 딴지일보 역사를 통틀어 가장 딴지적 글쟁이다 김어준 고전이 얼마나 재밌는가를 은하계에서 가장 재밌게 설명하는 책 딴지 편집장 너부리의 고전문학 읽은 척 매뉴얼 아직 고전을 모르는 분들께 그리고 이미 고전을 알고 있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딴지 마켓에서 구입하는 분께는 저자 싸인분을 배송해드립니다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창조경제위원회 다음부터는 정말 이거를 우리 이거야말로 두 가지씩 해야겠어요 24회 24회 이사 이사 이사하기 2주 전부터 이걸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사를 했죠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사이에 저희 둘 다 이사했고요 둘 다 아 너는 아직인가 난 아직이지 넌 언제지 9월 12일 아 맞다 이사하고 다음날 저녁이지 아 이제 이사할 로라와 이사한 홀짝이 이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이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포장이사 반포장이사 용달이사 크기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이사는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아니죠 그렇죠 돈 들이는 이사를 노동 돈 들이는 이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포장이사 업체에서 포장운송 정리정돈 다 해주는 겁니다 고객은 귀중품 운반에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아 제가 이사를 해본 결과 포장이사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자명합니다 네 특히 한 4인 정도 되는 가족의 경우에 애들은 일단 일손이 안됩니다 하지만 애들도 짐은 있습니다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애들 짐 만만치 않잖아요 와 이거 진짜 기깔난다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4인 가족이 4명이 다 옮길 수 있으면 가능한데 이사 준비도 안 해요 애들은 짐이나 싸놓으면 되는데 방해물 네 그러니까 이 이사에 있어서 아이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른 둘이 남습니다 보통의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가 남죠 남녀 부부가 남는데 보통 남편이 많은 경우에 두 분이 맞벌이를 하거나 아 그렇죠 아니면 외벌이를 하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의 인력이 별 소용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밤에 퇴근해서 오면은 못합니다 잘 아 피곤한데 주말에도 피곤하고요 어 게다가 짐이 많잖아요 저희처럼 돕거나 2인 가구 아닌 이상이야 4인 가족은 짐이 어마어마하게 장롱도 있고요 맞아 근데 여기서 뭔가 또 생기는 게 뭐냐면 어차피 혼자서 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장롱이나 그렇지 뭐 큰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든 사람은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무거운 것들만 대부분 옮기게 해서 사람을 쓰는 거랑 아예 A부터 Z까지 포장으로 다 끝내버리는 경우에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지금은 돈을 좀 더 드리고 왜냐하면 또 그 이사 직전까지만 물건을 써야 되는 것도 많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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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애가 있을 정도의 4인 가족이면은 이미 함께 한 세월이 한 10년 가까이 된다고 혹은 5년 이상 된다고 좀 쳤으면 짐이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얼마나 많았죠 정말 많죠 이러면 포장이사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죠 편해 편해 이거 해보면 아 진짜 돈 안 아까워요 맞아 맞아 그리고 게다가 포장이사를 안 하게 되는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반드시 싸움이 납니다 반드시 한쪽이 마음에 안 들게 준비합니다 그게 남편이 됐던 와이프가 됐던 한쪽이 더 엄마가 됐던 언니가 됐던 한쪽이 더 많은 신경과 그리고 준비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그러면 그쪽의 다른 쪽에 불만을 갖게 되죠 그러면 또 싸움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좀 더 내모로 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나중에 왜 하면 애들도 미워질 수 있어요 맞아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야 다음주에 이산대 그거 까지 말라고 했지 이럴 수 있어요 포장이사가 그런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고요 판포장이사는 절충이죠 업체에서 포장 운송까지만 진행하고 고객은 일부 작은 제품 포장 정리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욕실 도구나 뭐 혹은 이런 거 그냥 박스화하는 거 이런 거 자체적으로 하고 포장 운송은 업체에서 큰 물건이나 그리고 용달이사는 운송만 진행하는 거죠 저는 이것만 해봤어요 차만 빌려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 보통 1인 가구나 2인 가구는 용달이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게 특히나 요새는 풀옵션 집에 많이 살잖아요 어차피 세탁기 이런 거 많이 안 해요 끽해봐야 모니터 TV, 컴퓨터 이런 게 좀 큰 거고 장롱 같은 것도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대부분 근데 저는 제 1인 가구가 그렇게 짐이 많은지 몰랐거든요 1인 가구도 많아 제가 이사를 두 번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사때는 짐이 거의 없어서 뭐 그냥 손으로 이렇게 옮기면 되는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사 때는 그 전에 집에서 한 2년을 사니까 그래서 저는 짐이 그래도 뭐 풀옵션 원룸이었으니까 짐 자체는 뭐 큰 가구나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콜벤 이런 거 부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콜벤 있잖아요 그걸 불렀어요 이게 웬걸? 어림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지 안 들어갔지 그래서 한 번 더 그 작은 트럭을 불러가지고 용달이사를 또 했습니다 짐은요 자기가 다 들여놓은 건데 마치 안 보는 사이에 늘어난 것 같은 효과를 이게 증식을 했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막 많구나 막 이러잖아 버리면서 살아야 돼 원룸 이사의 경우 보통 용달이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우선 트럭 같은 걸로 봉고트럭 있죠? 다음으로 이사업체 서비스와 가격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뭐 당연히 포장이사가 제일 비싸겠죠 그렇죠 경제적인 비용으로 안전한 탑차를 이용한 이사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탑차라 함은 그 뒤에 박스가 달려있는 거죠 크게 그렇죠 큰 짐실을 뭐라 그래야 될까 지붕이 있는 트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도 안전한 그렇죠 그렇죠 포장 운송 정리 정도까지 안전하게 청결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부르는 게 값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잘 알아봐야 된다는 점 차량 운송비가 있고요 여기에 포장이사의 경우에 그렇죠 트럭 단위로 가격이 선정됩니다 인건비 있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운전만 하시는 게 아니라 포장 운반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진짜 전문가이시잖아요 진짜 이분들 포장하는 거 보면 싸는 거 보면 정말 이 경우에 이분들은요 특히나 무거운 짐 같은 거 나르시고 할 때 다 그 기술이 있으세요 맞아요 허리나 무릎에 무리한 가구 이런 건 정말 노하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심지어 가구 같은 것도 얼마나 가구 막 또 이렇게 긁히고 막 그런 것도 사람들 난리 칩니까 당연히 또 그럴 수밖에 없죠 비싼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노하우 굉장히 풍부하신 분 전문가들이시죠 저는 진짜 놀랐던 게 그 서랍에 그 자지구레한 물건 같은 거 많이 넣어놓는데 그거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얘를 뒤집어도 거기서 물건이 쏟아지지 않게 한 다음에 앞에 이렇게 쭉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서랍 안 빠지게 해갖고 그냥 통째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걸 그대로 놓고 테이프만 딱 떼가시는데 그거 보고 와 진짜 역시 혼자 하는 이상은 상상도 못하지 당연히요 전문가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다리 사용료 있어요 사다리차 같은 경우에 이거 궁금하다 특수작업비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도 요새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죠 피아노 운반 장롱 조립 같은 경우 피아노 기타 비용은 뭐냐면요 운송거리가 길어진다거나 청소, 소독까지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맞아 그리고 이제 층수가 또 높아져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또 고층 건물 많으니까 그리고 배치 서비스도 제공해주고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 포장이사야말로 원래 보통 이사라 함은 이 포장이사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집안에 큰일이죠 정말 큰일이죠 막 근데 포장이사는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어릴 때 이사했을 때 기분을 낼 수 있어요 초등학교를 등교할 때는 이 집에서 등교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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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교는 새 집으로 하네 어 맞아 맞아 그리고 나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방이 생기고 맞아 맞아 모든 짐들이 와있는 아 이런 기분을 낼 수 있죠 추억이 방울하고 왜 우리 다 아냐 그거 우린 초등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4학년 때 이사할 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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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내 집장만은 처음으로 했어요 저희 집이 부모님이 4학년 때 그래서 등교할 때와 학교할 때 학교할 때 그 기분 알아요? 드디어 처음 생기는 게 아파트 집 맞아 맞아 내 방이 처음 생겼다 딱 들어가는데 졸라 깔끔하고 막 없던 책상도 새로 들어와 있고 이미 막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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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때 또 기억이 나네요 아련하게 진짜 아련하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헌 집에서 출근해서 새 집으로 퇴근하는 놀라운 광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든다는 점 어릴 때는 부모님이 있었지만 네 하여튼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지금 되게 전문 방송인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좀 웬트가 좀 날아다닌 것 같아요 왔어 왔어 오늘 좀 다른데 금요일이라 그런가 한 2주 정도 빠져나가 있었는데 다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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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놓고 악플이 더 달리는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사의 경우에는 최소 비용으로 포장과 정리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추천하죠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면 내 노동력이 들어가면 됩니다 너무 단순한 물류 너무 당연한 거죠 운송 큰 가구 전자제품 이런 거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 물량이 적으면서 가족이나 도와줄 인력이 별도로 있을 때 적합하다 그렇죠 요게 일반 이사입니다 아 여기서 팁을 잠시 알려드릴게요 포장이사 비용 적게 줄이는 법 포장이사 같은 경우는 박스당 얼마 이렇게 단감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이사 요인이 생겨나면 불필요한 물건은 사전에 과감히 처리하기 이게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 버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막 가가지고 이거 왜 들고 왔어 막 이런 거 있지 않아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감히 버린다고 쓸 수 있는 가구나 전자제품을 버리면 낭비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부분 되게 많잖아 본인의 지름신을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되고 이렇게 과감히 버리고 나가면요 동네 주민들이 이거 보면서 아이고 이거 멋져운 걸 버렸어 이렇게 하고 다 가져가시죠 그렇죠 최소 이사 한 달 전에는 이사업체 선정하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 군데 이사업체의 견적을 받아 결정하기 2번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한번 해봤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제가 조만간 이사를 또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제가 방송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이사 사이트를 가보면요 포장이사 검색해가지고 견적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짐을 일단 평수 그리고 거리 어느 동에서 어느 동 그리고 내가 이사할 짐이 얼마나 되는지를 입력하는데 너무 디테일해요 냉장고 몇 리터 이상 뭐 양문용 뭐 장롱 있음 없음 장롱 어떤 거 쇼파 있음 없음 몇 인용 뭐 세탁기 몇 리터 그렇지 TV 몇 인치 다 입력하게 됐어요 그거 다 중요하지 그리고 박스화 했을 때 박스가 잔 짐이 몇 박스나 나올지 다 입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짐을 다 그렇게 카테고리에 있어 골라서 입력해 입력하고 어디로 이사갈지 이사갈 짐은 몇 층인지 아파트인지 단속주택인지 디테일을 다 적어놓으면요 홈페이지에서 공유되는 이사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나한테 연락을 줍니다 전화나 문자로 견적 얼마라고 그렇게 견적을 한 번에 열어면 그리고 그중에 어떤 업체에서는 방문 견적을 해주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와서 보고 집에 한 번 와서 지민아 이거 대충 보고 방문 견적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따로 비용이 산정 안 돼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은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경쟁 및 영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이것도 원하게 많으니까 업체가 여러 군데 디테일하게 견적을 내보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큰돈 나가는 거니까 그럼요 제가 그때 나왔을 때 하여튼 기본적으로 포장이사면 그래도 40 이상은 나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최소고요 최근에 4인 가족 이사하신 분한테 제가 한 번 여쭤봤더니 백만 원 나올 거예요? 150, 120 이상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하면 침이 많잖아 침이 많으니까 막 장롱 이런 거 장난 아니지 침대 잘 봐요 안방에 퀸 사이즈 하나 있을 거고요 애들 방에 하나 정도만 있었다고 쳐도 침대가 이미 두 개에다가 침대 장롱만 다 합쳐도 쇼파까지 합치면 오톤 트럭 불러야 돼요 오톤 트럭 타이탄 전문용어로 그 탑차도 큰 거 와야 돼요 알죠? 큰 탑차 안에는 마치 거실처럼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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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경제적으로 되게 뭔가 조립이 잘 돼 있는 걸 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게 엄청 비싸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 짐을 사람을 써서 옮긴다고 생각해봐야 돼요 적어도 미니멈 성인 4명은 있어야 되거든 그것도 되게 등골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인건비만 얼마인지 뭐 이렇게 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무조건 저렴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견적을 잘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이사업체 홈페이지를 참고했는데요 아 이게 재밌는 단위 CBM CBM 이건 무슨 케이블 채널 이름 이게 가로 세로 높이 기준으로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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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하나가 CBM 부피 부피 단위야 1세제곱미터가 1CBM이야 아 그래서 구분을 지었죠 원룸 학생 가정 같은 경우에 10CBM 그러니까 가로 세로 10m죠 높이까지 아 그렇지 좀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10CBM 경우에는 1톤 탑차 한 대 20CBM 경우 2.5톤 탑차 한 대 30CBM 5톤 탑차 한 대 대충 이제 그럼 나오시죠 그래서 작업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냐 1톤 한 대 정도는 전문팩커 한 분이면 됩니다 그렇죠 팩을 싸네 팩커 왁서 이후로 팩커 등장했네요 20CBM 경우에는 전문팩커 두 분에 2.5톤 탑차 한 대잖아요 도우미 한 분 계셔야 되고요 아 이 도우미 분 정말 좋습니다 30CBM 경우에 전문팩커 세 분에 도우미 한 분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4명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기본 금액이 이 기본 금액은요 서울 지역 내에서 평일에 이사하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20km 이내 거리 기준이고요 전혀 다른 부가 비용이 투입되지 않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본 금액 10CBM 경우 한 25만 원 20CBM 경우 42만 원 30CBM인 경우가 기본가 60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무슨 돈이 붙냐면 사람을 추가하거나 차량을 추가해도 돈이 붙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리가 늘어나도 돈이 붙고요 사다리차가 추가되면 돈이 붙는데 사다리차 비용은 제가 한번 따로 알아봤습니다 대략 10만 원 이상 듭니다 사다리차가 하나 추가되면 한 18만 원까지 받던 것 같아요 15만 원 18만 원 이 정도를 그냥 추가로 드려야 돼요 그 사다리차 와가지고 지금 올리는 거죠 아파트 고층 같은 경우에 왜냐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많아요 장롱 같은 거는 분리 안 되면 당연히 못 들어가고요 저도 궁금해서 퀸사이즈 침대는 과연 드러나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퀸사이즈는 어떻게 하면 구겨넣을 수 있냐면 침대에 매트를 받치는 그걸 분리해서 태우고 매트리스는 어쨌든 매트리스가 살짝 휘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밀어넣으면 돼요 근데 엘리베이터 크기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남자 작업인원 추가시 한 분 추가할 때마다 10만 원이고요 이사 도우미 추가시 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4인 가족기 5톤 탑 차 한 데가 기본 금액이 60만 원이잖아요 이런 부수적인 거 합산하면 그래도 한 80에서 100 봐야 돼요 그리고 사다리차 에어컨 설치 당연히 별도 비용이 있고요 벽걸이 TV 설치도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사에 품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고 근데 정말 일이에요 저도 그냥 허리 빠지는 줄 아세요 근데 진짜로 그런 게 저는 이제 좁은 공간이지만 원룸 이사했을 때 짐 싸고 청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진짜 쎄 빠지는 거였는지 이 그 뭐지 원룸 같은 경우에 이 도우미 분 뭐 추가시 6만 원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새 집 정말 청소 다 해놓은 주인이 정말 깨끗하게 해놓은 집이면 모르겠는데 왜 그 공사가 누가 살던 집이면 당연히 더러울 거고 그 공사가 끝나고 첫 입주여도 원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잖아요 아 원지 새 집 청소는요 새 집 청소 이거 도우미 불러주시 도우미 이모님 부르면 진짜 와 진짜 끝내줘요? 장난 아니야 진짜 그 새 집 분양 아파트 새로 들어갈 때는요 그거 저도 다른 댓글들 저 자유게시판에서 그런 글 나온 거 봤는데 진짜 애지가 나지 않으면 약값이 더 나오니까 맞아 맞아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그게 아마 30평 기준으로인가 한 30만 원 정도 따로 들여서 하루에 싹 이렇게 맞아요 청소 싹 해주시는 업체가 있대요 이분들이 어쨌든 업체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도구를 쓰셔 그 청소기구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훌륭한 걸 쓰셔가지고 진짜 이렇게 쫙 훑고 지나가면 뭐라냐 마법처럼 이렇게 쫙 정리가 돼 있어 진짜 이 이모님은 6만 원 아 6만 원 싼 거야 맞아 맞아 아 나도 이게 이사를 또 갈지도 모르겠네 이 상황에서 거기는 4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인데 저 30일 가뭄이네 예전에 그 언니들하고 살 때 그 그 누가 살고 나간 집에 다시 들어가는데 네 그 가스레인지랑 후드랑 싱크대 청소까지 다 해주시는데 진짜 완전 새거 새거 훌륭합니다 약품이 최고인 것 같아 이 돈은 돈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돈을 썼을 때는 그러니까 자꾸 비용을 너무 아끼려고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쎄 빠져요 맞아요 그냥 잘 쓰면 됩니다 네 바가지 안 쓰고 바가지 안 쓰고 잘 쓰면 돼요 이사업체들 경쟁이 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정말 잘 알아보고 하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피해 사례 한번 또 알려드려야죠 그렇죠 피해 사례 불량업체를 피하는 법이래요 포장이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추천받기 이거 좋죠 비슷한 어차피 다 서울 내부에서 그 업체 괜찮더라 하면 어떤 사람한테 소개받고 예전에 어디서 이사하는 사람한테 소개받고 했어요 하면 더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아 또 소개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 맞아요 저는 이제 학교 근처에 사니까 학교 커뮤니티에 보면 진짜 추천하는 그 용달 그렇지 그렇지 트럭 아저씨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학생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2, 3주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이사업체를 선별 견적 비교하는 거 당연히 있죠 그렇다고 견적만 너무 단가만 낮추는데 또 많은 건 투자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요 그렇지 전화나 온라인상의 견적은 전학선이 떨어져요 그렇죠 무료방문 견적업체 여기 나오죠 아 그렇군요 이걸 요거는 파손 분실 도난 등의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허가 이사업체 아 이것도 진짜 맞아 이사 계약 전에 어느 부분까지 맡아서 진행할지 사전에 체크 그렇죠 완전 포장인지 음 나는 선언은 안 되고 다 해주셔야 될지 아니면 잔짐은 제가 박스엔 다 넣어놓을게요 하고서 저기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유명 대기업과 상호가 같아도 회사는 별개일 수 있으므로 음 그리고 요새 이사업체의 유명인 이름들 아 맞아 되게 많아요 어릴 때 있었던 그 이사업체는 아직도 있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나네요 이사방 이사방 이사방의 이사방이라고 요새는 조영구씨도 맞아 맞아 이사업체를 이용하죠 영국크린이라고 각 업체마다 선정하는 우수팀은 가격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아 우수팀이 있네 그렇죠 이게 어떤 팀이 정말 드림팀 같은 거 그렇지 손발이 잘 맞고 슈퍼니스탑 K 이런 것처럼 슈퍼니스탑 K 이런 것처럼 슈퍼니스탑 K 그런 거 그렇지 저희 3명 같은 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2명은 자꾸 짐을 다른 데로 옮기고요 거기 아니야 잘 조정을 해주고 그런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대요 그건 저게 선택이니까요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로 피해를 줄이는 계약서도 있어요 이사일자와 이거 꼼꼼하게 쓰라는 거죠 이사일자와 도착시간 작업인원수 차량 크기 대수 이용장비 정리정돈 내용 에어건에 설치 여부 붙박이장 이전 설치 등 세부작업조건과 특약상을 분명히 기재한다 이사화물 목록을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이사를 크게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요 교체 주기가 있거나 새로 사야 되는 가구 같은 건 이사일에 맞춰서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때 배송시키면 돼요 아무래도 이사를 하면 가구가 조금 손상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옮기는 비용이 다 우리 이사비에 들어가죠 배송은 어차피 배송비 따로 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요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피아노 등은 이상유무 확인은 물론 제품 상태까지 미리 그렇죠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계약서 항상 우리 슈퍼시사케이와 말씀드리면서 작은 글씨 조심할 것 계약서 잘 살펴볼 것 이건 정말 레알 진리입니다 저도 그 가구 같은 거 옮길 때 뭐라 그래야 돼 이분들이 옮기기 전에 저한테 먼저 와가지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 상처 있는 거 아시냐고 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 거기 아 네네네 그래서 내가 이거 확인하신 거죠 그랬더니 아 네 확인했습니다 해서 이거 가지고 이따가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진심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 이분들 그래도 당연하지 왜냐면 그런 거 가지고 걸고 넘어져서 블랙 컨슈머가 그러니까 어딘들 없을 것 같아요 이사도 장난 아니라고 이거 원래 없었다고 박박 우기면서 물어내라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고가의 제품 경우에는 사진 사전에 이렇게 찍어놓으면 그것도 다 표정이 되게 중요한 거 없지 흠집난 거에 대해서는 렌트카빌일 때도 꼭 확인 잘하세요 맞아 맞아 중요합니다 이사 갈 집에 작업 환경을 미리 설명하면 추가 운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파손 분실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요 현장 책임자에게 피해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배상을 요구할 것 피해 내용 확인 즉시 사업자에게 전화 내용 증명 우편 등을 사실로 알리고 배상 요구 파손 상태를 사진 엄마 사진 남기는 거 좋죠 파손 물품은 배상이 완료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요 피해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통제하셔야 됩니다 2주 안으로 꼭 하세요 실제 피해 자세가 있어요 이건 로라가 한번 물품의 파손이나 훼손 이거 포장이사의 경우인데 9월 말 이사 당일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서 친정어머니가 대신 이사를 하셨대요 고가 사다리로 운반 도중에 4년 된 소니 29인치 TV 밑부분이 파손돼서 이삿짐 센터에서 책임지고 수리를 해주겠다고 가져갔대요 그러더니 10월 초 수리한 TV를 가져왔으나 파손 부위를 접착제로 붙여서 왔다고 소비자는 소니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케이스 전체를 교체해달라고 했으나 이삿짐 센터에서는 더 이상의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보상을 가져갔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삿물품 창고 보관 후 배달 지연 7월 초에 이삿짐 센터에 창고에 일주일간 짐을 보관하고 왜냐하면 이삿 날짜가 바로바로 안 맞는 거 있잖아요 방 빠지고 이런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쌍문동으로 포장이사 시켰어요 일주일 뒤에 이사 후 짐을 보니 80여만 원의 상당의 CD와 CD 진열장이 배달이 안 됐어요 이삿짐 센터에 상해하니까 배달 안 된 걸 인정했대요 배달해 주겠다고 했지만 배달을 미뤘다 뭔가 손상돼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또 아 여기 또 쿠폰이 빠지지 않네요 부당한 표시로 소비자 우롱하는 쿠폰 7월 초에 포장이사 하셨는데 35만 원 무료 이용 쿠폰이 배달이 있대요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쿠폰에 35만 원이라고 크게 적혀있는 그것만 보고 포장이사를 의뢰해서 45만 원의 견적을 받으셨대요 그럼 나는 10만 원만 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사 당일에 현금 10만 원하고 35만 원짜리 무료 쿠폰을 내미니 35만 원 이상 견적 시 6가지 서비스를 해준다는 우대권이라면서 현금 45만 원을 요구를 했대요 쿠폰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작은 글씨로 우대권이라는 표시를 그때서야 확인하시거든요 역시 작은 글씨는 여기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무료 쿠폰처럼 액수만 크게 적어놓고 중요한 사항은 작은 글씨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부당한 그런 광고도 있다고 이건 주의해야겠네요 우리는 알죠 작은 글씨를 잘 봐야 된다 이거 왜 레스토랑 같은데 가서 우대권 맞잖아요 2인 이상 시 2인 메뉴 주문하면 하나 무료로 준다 이런 쿠폰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이사물품 분실도 있어요 5월 초에 5톤 트럭 4대분 이삿짐이 너무 많아서 이사 당일은 확인하지 못하고요 며칠 동안 짐을 정리해야죠 뒤늦게 벽걸이 시계 쌍둥이 부엌 칼 10개 목욕 가운 책장 유리 8장 견작에 상기던 게 가지 도구가 분실되었음을 알게 됐대요 이삿짐 업체에 없어진 물품을 발고 배상을 요구하니 책임을 입혀고 배상을 거절했다 짐이 너무 많은 경우인데 이건 정말 일일이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 있습니다 포장이사 할 때 가치는 있어야죠 그렇지 외부에서 보고는 있으셔야 돼요 너무 둘 다 출근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래서 못 보면 모르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가치는 왜 우리 카센터에서 자동차 수령 그렇죠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보고 계셔야 돼요 아니 근데 이런 게 없어진 건 진짜 뭐야 훔쳐간 거일까요 아까 이건 아예 그냥 뭔가 박스나 어떤 뭔가가 일부러 총으로 박스 채로 뭔가 뭐야 이건 도대체 직원의 무성의한 서비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 계단의 방치 뭐 이런 거 웃돈 요구 에어컨 설치 비용 같은 거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 이거 뭐 동파이프 값 이런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정말로 받아야 될 돈이라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미리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당황하면은 마치 뜯기는 것 같잖아 내가 뜯기는 것 같지 이런 건 좀 미리 하고 점심값 저녁 식사 비용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리고 막 이사할 때 보면 이런 건 서비스니까 너무 잘해주시면 우리가 조금 얹어서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약간 당연하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사 시간 지연 1시간 늦게 오셔가지고 놀면서 느긋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3시 반이 돼서 예산을 출발해서 수원에 도착하니 저녁 10시 반이 됐대요 어머어머 1시간 동안 짐을 들여놓고 정리도 하지 않고 늦었다면서 그냥 가버렸다 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었고 추가 짐 정리 약속도 불이행한 경우도 있었고 자 업체 없이 이상한 저의 경우입니다 너 업체 없이 했어? 다 이유가 있죠 용달 차만 그러니까 차만 6에서 10만 원 기사님이 이제 좀 도와주시는 경우 저기 뭐야 옮겨주시는 경우에 무거운 거 이런 거 12에서 1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2만 원은 사실 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차 부른비용 8만 원에 인건비까지 해서 보통 1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드려야 된다고 보면 돼요 기사님 플러스 인부 한 명까지 도움을 주시면 한 18만 원인 경우도 참 흔치는 않을 거고 아마 한 20 20만 원 좀 5만 원 정도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죠 아 그래? 근데 업체가 아니죠 저희 아버님이 영업용 명달이 있으시거든요 아 아버님은 이사를 하시진 않고요 집에 차가 있어서 네 집에 영업용 명달로 아버지가 저기 지금 직장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소유일거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종 보통 트럭에 그 보통 회사들 있잖아요 회사들 이제 본인은 운전만 하고 트럭에 이제 박스 채워주면은 이제 이동만 시켜주시는 물류하는 거죠 일단 소규모 근데 어쨌든 1.5톤 1톤 용달이 있으시니까 아버님이 도와주셨죠 참 이렇게 굳이 따지면 기사님 도움 차 플러스 기사님 도움으로 한 거죠 그 기사님이 저희 아버님이라는 네 이렇게 했어왔어요 이사전 청소 인건비 평당 8천원에서 15,000원 정도 평당입니다 평당입니다 만원 잡으면 30평에 30만원 맞죠 도배 인건비 올해 4월에 도배 인건비 인상됐대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1인당 17만원 이거는 당연히 이제 기술 그렇죠 포함된 거니까요 30평대 기준에 4명이서 하실 경우에 1인당 17만원 정도 기존에는 14만원이었대요 여기에 벽지 가격 당연히 따로 근데 인건비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워낙 부르는 게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예 일종의 같은 업종을 가진 분들의 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단체에서 평균 가격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기본 단가 같은 거 기본 단가 같은 거 정해놓으신 거죠 참고로 다시 아우님께서 53년 생기시거든요 아버지가 예전 직장도 낮에 이제 시간이 많이 나는 일이셔서 알바로 젊으실 때 이사 같은 것도 많이 하셨대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여튼 그래서 다음에 이사할 때는 저도 포장이사를 한번 포장이사를 한번 짐이 많지 않아서 한번 해보려고요 못 내려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저희가 있습니다 아버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경우에 얼마 정도 드려야 돼요 막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대요 인건비도 뭐 과연 7,8만원은 줘야지 한 사람당 일을 하는데 그럼 단프라박스가 있습니다 단프라박스 이름 아시나요 이게 아까 그 여기 제가 준비한 그건데 이게 그 플라스틱 박스예요 파란색 파란색 손잡이 달려있네요 아 이사할 걸 이렇게 말하는구나 플라스틱으로 된 것만 같은 종이박스처럼 조립하는데 단프라박스라고 합니다 380 이거 특검할 때 검찰 받겨있는 그렇지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압수수색 박스 압수수색 박스 세부조사 이게 인터넷으로 사면 엄청 싸요 38cm 34cm 28cm 가로세로 높이 3000원 제일 비싼 거 60cm 40cm 45cm 이거는 4800에서 5400원인데 필요하면 미리 사놓으세요 저는 그냥 동네 생활용품 파는 큰 마트에서는 저는 제일 큰 박스를 개당 9000원 정도에 한 4박스 정도 샀었거든요 근데 이거 쓰면 좋은 게 이사할 때 일단 이 박스에 이 박스가 튼튼하고 맞아요 손잡이도 달려있고 좋은 데다가 딱 쌓아놓으면 되니까 게다가 이거는 다 쓰고 나면 분리해서 접어놓으면 다음에 또 쓸 수 있어요 아니 저는 계절 지난 옷 보관하려고 이 박스를 인터넷에서 샀거든요 되게 싼 거예요 막 천원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조립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아 그래 이렇게 입고 붙이면 되잖아 아니에요 요새 인터넷에 파는 거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테이프 안 붙이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끼워놓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어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나오는데 뭐 손잡이도 이렇게 내가 조립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파는 건 내가 얼마 전에 그 분리수거 3개통 사봤는데 다 조립을 해야 돼 우리가 선물을 들어야 돼 그게 있어 그래서 싸자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진공 비닐팩 마법이죠 저 이것도 사용했거든요 이불뿐만이 아니라 이불 옷도 겨울옷 장난아니고요 장난아니야 맞아 이거 근데 잘못하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이사중에 요거만 조심하시면 그냥 공기 빨아들인 동시에 이거 다이터나 이런 데 다 팔아요 인터넷이 더 싸기는 해요 당연히 그래서 뭐 120,92cm 이게 제일 큰 수준이거든요 이불 넣는 것 같은 거 요게 두 장 들어있는 게 인터넷가 1250원인데 오프라인에서 사면 아 비슷하겠네 가격은 한 장에 한 5천원 6천원 막이래요 요런 거 진공 비닐팩 이용하면 진공 비닐팩에 단풀아 박스 정도면 이사 짐 많지 않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깔끔하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 설치비 같은 거 잘 알아보시고 미리 연락해가지고 도시가스랑을지 하여튼 요런 거 잘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청취자분이 질문 올려주신 거 위주로 어떤 게 있죠 예상치 예상치 않게가 아니죠 예상한 바대로 굉장히 녹음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액기스 맛보고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복비는 어떻게 줘야 되나 떠나는 곳과 이주할 곳 두 군데 모두 줘야 하는가 아니죠 아니죠 요거 정도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복비는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예전에 복덕방 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라고 하던지 이렇게 말이 생겼는데 이 복비는 중개수수료예요 내가 해야 할 계약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대신해주고 그 가격에 대해서 퍼센트로 수수료를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복비라고 하니까 이게 복비 마치 부동산만 것 처럼 무조건 줘야 되는 것처럼 무조건 줘야 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원래의 말은 중개수수료였기 때문에 내 할 일을 대신해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결국은요 복비는 의뢰한 사람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제가 만약에 월세 계약을 2년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월세 계약 기간 내에 이사를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사람을 들어올 사람을 내가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내가 나가니까 그렇죠 내가 의뢰를 한단 말이지 그런 경우에 복비는 내가 내는 경우가 맞습니다 근데 내가 집주인입니다 근데 2년 계약 끝나고 한 명이 그냥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그쪽 계약하기 싫다고 해서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집주인이 누구를 안 쳐야 될 거 아니야 그 경우에는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죠 집주인이 복비는 내는 거지 보통 그래서 이사를 들어오는 사람은 복비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매물을 내놓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 만기까지 그 집에 산다고 하면 나갈 때 나갈 때 내야 할 복비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추가 옵션이 드는 경우 우리는 반드시 호갱이 되어야만 그렇죠 이게 호갱이 된 이유가 이겁니다 이사를 하고 있어 한참 이걸 호갱이라고 하시면 조금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걸 수도 있거든요 미리 다 알아봐야 됩니다 사다리차 경우에 무게별로 다릅니다 5톤 6톤 7.5톤 10톤 사다리차가 있는데요 5톤 짐을 옮긴다고 가정할 때 2층에서 10층까지는 9만원 에서 11만원 길이가 있잖아 11층에서 15층은 12에서 14만원 20층까지는 15에서 20만원 그 이상은 더 훨씬 올라가 근데 잘 생각해봐 23층 이상 올라가는 30층 올라가는 사다리차는 굉장히 긴 사다리차 그리고 또 그렇고 그리고 더 많이 올라가고 20층 이상에 창문 그렇게 활짝 열리는 집 없어요 이런 경우도 맞네 맞네 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고가의 물건 중에 주인이 운송 가능한 경우에 보통 업체 측에서는 고객이 직접 운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컴퓨터 옮길 경우에 근데 컴퓨터에서 잘 모르면 어떡하냐 고가 물품은 본인이 번거롭더라도 직접 포장을 해서 옮기는 것이 안전하죠 왜냐면 내 물건의 가치를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미리 이렇게 그냥 박스에다가 싸놓는 정도는 본인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는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컴퓨터 일단은 선 다 뽑으시고요 선은 다 따로 넣으시고요 본체랑 모니터인데 이런 거는 깨지지 않게 뽁뽁이 비닐 같은 거 쓰시거나 이렇게 하면 되고요 보통 이제 또 자차가 있으신 경우에 이런 경우는 그냥 본인 차량으로 중요한 물건들이나 좀 예민한 물건들은 옮기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장을 한 컴퓨터는 짐칸 말고 가급적 트럭에서도 앞자리에 하는 게 낫죠 그 외에 사전에 업체와 협의할 때 점검 못한 특수물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귀중품일 경우 이것도 보통은 다 본인이 하시는 게 낫고 아 이거 중요하죠 업체분들 점심과 간식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계약할 때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그냥 밥값 같은 경우는 많이 드는 거니까 인원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6분 오시는 이사야 그러면 애초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나요 물어보고 그래서 업체에서 해결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냥 두 분 정도 도와달라고 했으면 그냥 짜장면 이런 거 그냥 시켜가지고 대접해도 좋은 거고 특히 간식 같은 경우도 꼭 이거 꼭 줘야 되는 건가 이런 거 말고 그냥 내 물건 옮겨주시는 분들 고생하니까 그냥 음료수라도 그냥 음료수 한 잔씩 들으시는 거고 대접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가스나 통신 TV 등 이전시 얼마 전에 해야 되고 부득이 해제할 경우에 아 이건 또 제가 해봤죠 가스 해지랑 연결하는 건 미리 그냥 최소한 뭐 한 3일 전 뭐 일주일 전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특히나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이전 같은 것도 미리 연락을 가급적이면 일주일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이거 인터넷 같은 거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 못할 때 그 관할 없는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짱입니다 그래서 저 이사 가거든요 돈 다 토해야 되죠 어디로 가시나요 근데 뭐 얘기했는데 그 지역에 자기네들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에이 그럼 해지해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없어 이거 어머 아 근데 이거 맞다 돈 안 토해내도 된다 이것도 돈 안 토해내도 된다 왜냐면 자기네가 서비스를 거기까지 못하는 거니까 못한 거야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못한 거기 때문에 돈 토해낼 필요도 없고 약정을 했어도 돈 토해낼 필요도 그런 게 있다 보통 수도권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통 수도권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잘 안 안 토해내려고 광원도 산지로 막 이사를 가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직장 여기 있는데 저희 뭐 소흑산도 산지 말하건대요 그렇고요 확인하나 블랙허디션 그러네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에어컨 이전 설치인데요 여름철에 하실 때는 이런 건 좀 많이 미리 해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워낙 여름철에 워낙 바쁘실 때가 7월 8월 초 7월 얼마 이럴 때는 철이니까 철이니까 미리 하시는 게 좋고요 냉장고도 있습니다 2에서 4일 전에는 음식물 처리 좀 미리 다 장보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사연이죠 아 이사하는 날 최종적으로 가스전기 수도요금 정산하시고 아 맞아요 이거로 말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전에 철이 제대로 안 하고 오거나 뭐 그래서 덤탱이 씌우고 저희는 이번에 이사할 때 거기가 재개발 구역이라 이제 사람을 안 살게 됐지 부실집이잖아요 그 동네 자체가 다 그래가지고 가스전기 수도 그냥 한 번에 깔끔하게 정화조까지 깍 하고 나왔죠 더 이상 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다 어차피 다 물어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수도요금 정산하자마자 그 이사 아직 안 끝났는데 그 수도 계량기 채로 다 뛰어가가지고 물 안 나오고 그냥 바로 전기도 그냥 딱 끊어지고 이렇게 그것도 참 기분 묘할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렇게 살던 집이 없어진다는 부셔진다고 생각하면 진짜 묘하지 부셔버릴 거야 내가 내가 좀 돌아왔더니 니가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이제 명이 다 해가고 있어 지금 빨리 빨리 끝내 지금 급격기 30분 전부터 박새롬이가 말이 없어졌다 말이 없어졌다 오랜만에 겪죠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지금 오고 있어 이거 예전에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랬는데 안 그래도 그래서 저기 청취국의 어떤 분이 아 요새는 박새롬이 엔지니어 박새롬이 아 성녀가 방송 끝까지 말을 많이 해서 좋아요 다시 없어지고 있어요 빨리 끝내요 왜냐면 지금 3시간 반입니다 이사갈 곳에서 이전 주거인이 늦게 나가는 경우 하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요 동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번에 해보면서 당일 이사는 불가능한 좀 힘들어요 당일 빠지고 당일 들어오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증금 같은 경우가 보통은 토스가 들어간다고 맞아 맞아 전 사람이 준 걸 다음 사람한테 바로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나도 어딘가에 나오는 집에서 보증금 받아서 새로 들어갈 집에 그 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리 조율을 잘해봐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고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딜레이가 심지어 막 또 주말 끼고 막 이러면 맞아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 가서 처리할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바로 판결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 보고 미리 미리 다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조율하고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인데요 아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 계속 쓰니까 아 맞아 맞아 아 요새 이런 것도 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엘리베이터 전기료가 이 정도로 비싸?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드리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 그 아파트 요새 그 관리비라든가 특히나 그 아파트 동주민회 이런 거 예상 갖고 문제 많죠 김부선님 네 이런 거 장난 아닐 거예요 근데 특히나 부녀회 아 10만 원 조심했다 아파트마다 다른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하고요 무료인 곳도 있고 보통 2, 3만 원인데 10만 원은 좀 과한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로 10만 원씩 타려면 내가 저도 이사 갈 곳 봤더니 거기도 고층이어가지고 창문이 아까 뭐 20층까지 사다리차 이런 거 없어요 20층 넘어가면 창문 진짜 조그매요 큰일 납니다 거기 사람 떨어지면 요새 아파트 3층까지 되나요? 엘리베이터 3층은 돼요 3층은 되죠 아무튼 그래서 봤는데 대형마트 가면 카트 서너 개씩 들어가는 엄청 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런 걸 화물용으로 안 보이는 쪽에 화물칸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 써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사 근데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전기료도 있지만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많이 잡아먹으면 딴 사람이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율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사에 관련된 저희가 나름 알차게 구성하는 정보를 드렸고요 이사를 한번 해보니까 너무 자주 할 건 아닌데 한 번 하면 좋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야 짐이 한 번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버릴 걸 버릴 수 있게 되고요 한 집에서 너무 오래 살면 기억도 못하는 짐들이 너무 쌓여요 사실은 오래 사는 것도 좋은데 간혹 이사를 한번 했더니 리프레시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요 제가 그냥 느낀 게 있는데 저희 엄마가 등산을 취미로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803만 내도록 다니시다가 얼마 전에 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한 5, 6시간을 타야 되는 그 산을 거의 처음으로 가셨대요 그리고 그 산을 타시고 804만 내로 등산을 하시니까 항상 804만 내로 등산할 때마다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했는데 굉장히 가뿐하게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 이런 걸 느끼셨다고 그러면서 저도 그래서 이사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계약은 끝났나요? 계약 끝난 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 살았어요 없는 피로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이사하는 거 자체를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번 전 이사하고 나서 그 저녁 때 이제 친구랑 같이 동네 한번 이제 탐험하는 거예요 어 그쵸 한 바퀴 놀아야죠 여기엔 뭐가 있냐고 맛집 같은 거 그런데 봉천동 부근에 그냥 그 주택지 많은 그냥 저긴데 아 타이 음식점이 있더라고 작게 소규모로 봉천동 어 근데 그게 진짜 무슨 사실 골목 있는 그냥 동네인데 그 태국 음식점 있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거든 흔치 않지 어제 갔더니 아주 기가 막히더만요 아 멋있어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문어다리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아니 다른 집 아 다른 집 그리고 또 닭집 하나 있는데 아 거기는 너무 깨끗해 아 난 딱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알아요? 주방에 있는 타일이 반짝반짝한 거야 어머 근데 맨날 그 뭐 튀기고 기름 튀는 데서 그러기 힘든데 그 딱 보면 아는 거지 야 여기는 청소 진짜 열심히 하신 데구나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야식업체 내 집 중 한 집이 위생 불량이라고 나왔던데 뭐 그런 데 딱 가서 봤더니 정말 주방이 가정집 주방보다 깨끗해 그래서 그래서 얘기했죠 아 여기는 분명히 맛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맛있죠 일주일 내에 두 번 먹었죠 네 이렇게 이렇게 맛집을 찾아가는 재미까지 이사를 잘 하면요 굉장히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금 되게 기대하고 신나하고 있어요 혼자 사니까 마포구 남자들 다 죽었어 야 마포구 남자들만 다 죽었겠니? 수도권 야 KTX도 다니는데? 비행기도 다니는데 기나긴 방송 2회 분량을 뽑았는데 미치겠다 아마 한 시간 반 정도씩 일부러 나가지 않을까 진짜 미치겠다 이건요 일주일을 기다리기가 지루하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죠 내내 들으실 수 있어요 설거지 많이 하세요 이 정도면요 추석 설거지 가능합니다 아우 그런데 우리 추석 명절 때마다 네네 잔치 가능하고요 오늘 좀 약간 기운이 어제 밤이 새서 그런지 성녀가 기운이 없죠 약간 기운이 없어 보였는데 네 뭐 그래도 어떠셨나요? 티는 별로 안 내지 않았나요 그래도? 티는 거의 안 났어요? 안 냈지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슈파이스타K를 저도 청취자 입장에서 막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하이피데리티를 막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편집을 하다 보니까 슈파이스타K의 한 해 한 해를 굉장히 많이 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청취자 입장에서 저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한 주 좀 쉬게 해주세요 뭐야 편집을 쉬게 해달라는 거지 편집을 쉬게 해달라는 거지 청취자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네 아 저희 딴 건 아니고요 그래요 저기 리프레쉬 할 겸에서 다른 사람한테 한번 편집을 갖고 보고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아니야 아니야 지분이 있어 지분이 있어 그러니까 봤잖아 홀로성 홀로성 홀로서야죠 로라님은 됐나요? 저는 지금 제가 이사를 앞둔 마당에 이사 2주 전이지? 그렇죠 아주 저도 좋다 적과 꿀이 흐르는 방송이었어요 아 네 넌 뭘 얘기해 졌 졌 졌 졌 졌 졌 졌 졌 홀 홀 저는 뭐 이 방송은 희한하게 올해 두세 시간 방송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네네네네네 근데 길게 하게 돼 이용하지마 이 방송을 우리가 너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게 인간적인 방송이다 만담을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기분이 느껴지실 것 같기도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냐면 우리가 이걸 정말 일로 했으면 야 한 시간 반 됐다 그냥 빨리 나가자 그런데 하다보니 그냥 이렇게 되는 거 보면 그런 느낌이 아니 진짜 그런 걸 느낀 게 우리가 원래 수요일에 녹음을 했었잖아요 수요일에 원래 하던 그 분출구가 없으니까 확실히 조금 아 한 주간 내가 그래서 그게 이유가 있나 내 욕망이 다 사야지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금요일날 옮기니까 너무 좋은 건 녹음을 3시간이나 쳐 하는 바람에 이거 끝나고 나가면 이제 좀만 일하면 주말이에요 오 주말이다 주말을 신나게 보내고 나면 이제 방송이 또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초의 힘듦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송이 될 수도 있겠다 멀료병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24회 오늘의 잘사유 누군가요? 잘사유 우리 한번 멘트나 바꿔볼까? 잘사유 많이 했으면 자유를 외친 시인 김수영 위대한 화가 이중석 전설이 된 반고흐 그런 그들의 진짜 모습은 찌질했다 철없는 가난뱅이 애정결핍 환자 우리가 사랑한 위인들의 민낯 위인전에 속은 어른들을 위한 경쾌한 반전이 시작된다 딴지일보 인기연제를 책으로 엮은 찌질한 위인전 완벽하지 않아서 눈물나게 아름답고 찌질했기에 더욱 위대한 그들의 삶이 전하는 위안과 감동 딴지일보 홀짝기자의 찌질한 위인전 전국서점과 온라인서점 딴지 마켓에 있습니다 위즈덤 하우스 그런 것도 있죠 이제 다 듣고 이어폰이나 끄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가요는 근데 너무 안돼 가버릴 수 있어요 나한테 사요나는 안돼 그냥 잘사요로 해 네 네 한글자씩 합시다 아 홀로성처럼 네 홀로성처럼 괜찮네요 여러분 잘 사 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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